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를 몇 시간 전에 만나뵌 분도 계시죠? 또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진짜 밥값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수록 에너지가 더 나오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게 될 더블 다이아몬드 이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또 우리 리더님이 봉사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게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리더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는 군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어떤 보스가 아닌 진짜 오히려 우리 파트너분들을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좀 교만아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건방져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김용한 리더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우리 체인의 리더 보통 사람은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본인 팀이나 본인 것만 가지고 있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베풀어 준 그런 걸 보고 제가 바로 스폰서로서 아 진짜 좋은 파트너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미팅에 임해 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입니다. 서점에 가면 제가 이 성공대학이라고 해서 A스텝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CD 두 장짜리 됐는데요. 그걸 여러분께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인쇄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무리 사봤자 저한테 인쇄 없어요. 저는 그 인쇄를 원샷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CD보다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스템 강의를 CD 두 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유통을 시킨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 시스템을 공부할 때 많은 책들도 보고 또 스폰서님의 가르침도 듣고 경험 플러스 실제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리더의 반대 없이 시중에서 이렇게 CD로 음원들이 유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살아있는 CD가 아닌 살아있는 내용을 근반으로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할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야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오늘은 지금 1시간 내에 지금 몇 분이에요? 45분 내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개념 정도 잡아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가 왜 존재를 했냐 왜 나왔냐 저희는 예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화면에 안 나와요? 화면에 안 나옵니까? 화면 안 나와요? 잠깐만요. 아직 안 나와요? 잠깐만요. 화면 나오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앞에 최인의 리더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저희는 예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덱스트 예거 아시죠? 덱스트 예거분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능력이 없이 아주 평범하게 오히려 평범 그 이하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전달받고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운더스 플래투뉴에서 정체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운더스 PT죠. 옛날로 얘기하면 DD. DD에서 정체가 돼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두 달에 한 번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점별로 해서 지방에서 어떤 호텔로 다 모여서 거기서 드림 섹션, 비즈니스 섹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지금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했던 펑션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거점별로 차 타고 1시간 30분만 가면 센터가 있고 또 스폰서가 계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미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 펑션 위주로 미팅을 진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홈 미팅이죠. 그런데 덱스테거가 거기서 보니까 많은 성공하신 미더분들이 좋은 정보들을 쏟아내요.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없나 해서 열심히 메모도 하고 열심히 머리에 담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와전도 되고 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흐려졌죠. 그래서 덱스테거 분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연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녹음을 한다는 의미는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파트너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비즈니스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잘 돼서 성장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성공자들, 성공의 방법들에는 80단계도 아니고 18단계도 아니고 8단계대로 행동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KSO 테이피라고 해서 유한 인터넷 서비스인가? 그게 덱스트 예거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오디오가 넘어와서 여러분들 구독해서 받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저희는 예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 예거 시스템을 좀 더 응용을 해서 만든 게 모 W그룹에서 쓰고 있는 월드와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단스톤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A스텝 패턴, 성공의 8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명단 작성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접촉화 초대, 다섯 번째 성공적인 미팅, 후속 지원, 상담, 복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또 성공의 8단계네요. 저희는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에요. 그냥 성공의 8단계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골목식당 아시죠? 골목식당에 보면 백종원 그런 분들이 진짜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영입을 하려고 하는 많이 유명해지시고 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죽어있는 상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죽어있는 상권을 살립니다. 사람 하나 없던 골목을 아주 번화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몇 년 있다가 실제로 그 음식점을 가봤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여전히 번성해 있고 손님들이 맛집으로 통하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어떤 식이 되냐면 옛날 내 모습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기본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멸망한 집을 가보니까 옛날의 패턴대로 넘어간 거죠. 성공 시스템대로 안 하고 본인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는지 아세요? 백종원하고 찍은 사진, 신문기사 이런들만 벽에 들비하게 붙여놨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안 지키고 가시적인 부분만 앞장서서 보여주기식 영업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번성된 가게를 가보면 여전히 기본에 충실하고 그 백종원이가 처음에 알려줬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가 뭐라 해도 성공의 8단계 시스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성공의 8단계를 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8단계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알아볼 때 아메이가 뭔지, 첫 번째 아메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두 번째는 왜 이거 아메이를 왜 알아봐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아메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또 내 인생에 뭐가 결부가 되는지, why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how입니다. how죠.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why입니다, why.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그중에 가장 큰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친구의 이끌림에 의해 친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게. 저도 저희 이은재 리더도, 애들도 모르는 눈물 나는 꿈을 하나는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어저께도 10시 넘어서 강의 끝나고 늦은 저녁 먹으면서 제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그 꿈들을 생각합니다. 그중에 꿈에 제 꿈도 있지만요. 저희 부모님에 해당이 되는 꿈도 있어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아메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은 아메이 하는 이유 중에 90% 이상입니다. 첫 번째 꿈은요. 큰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메이는 결론은 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의리, 명예, 돈, 벤츠 승용차, 좋은 전원주택, 명품 옷. 그런 것도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명품 옷 다 샀어요. 그럼 아메이 안 하겠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통장에 20억 자산이 생겼어. 그게 꿈이었어. 그럼 안 하겠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스토리를 어떻게 큰 사업으로 만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서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왜? 꿈을 거까지만 적어놨으니까. 돈, 차, 집,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인스타에다가 많은 거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보여주지 않고 어디 건사한 음식점에 가서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사진. 뭐 그런 거. 새 옷 샀다. 새 반지 샀다. 자랑하는 것들. 그 자랑할 게 끝나면 아메이는 끝나겠네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한국적인 꿈. 야, 꿈 깨라. 이런 얘기하면요. 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뭘 하고 싶어. 이러면 보통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꿈 깨, 인마. 정신 좀 차려, 인마.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ossible dream. 실현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저는 한국적인 말로 꿈 이거보다는 dre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메이에서 그런 이유입니다. 가능한 꿈. 우리나라에서 꿈이라고 한다면요. 약간 뭐예요? 일장축명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꿈이 아니라 dream을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 해고 그랬어요.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물론 내 일신의 영달,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부러움도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이런 게 진짜 저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꿈은요. 일확천금, 카지노 가서 잭팟 터뜨리는 거. 이거는 점진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급작스러운 거라고 얘기하지. 이 두 가지의 말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숨어있는 말이거든요. 봐봐요. 제가 표시해놓은 단어는 보면 성공, 꿈, 실현 이게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죠. 그런데 숨어있는 게 뭐냐면 가치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뭔가 기대에 못 미치게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지지부진해. 이거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덱스티에거 이러니까 큰 그룹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많은 팬들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한국에 한 번 오셨었거든요. 올림픽 공원의 역도 경기장에 오셨는데요. 저도 그때 입장료를 꽤 많이 주고 여기를 입은 버디에거, 와이프가 버디에거, 남편의 성을 따르니까 이 버디에거, 덱스티에거 같이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해서 스피치하는 걸 들으러 갔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가서 제 성격상 일찍 가서 노트 펼쳐놓고 앉았어요. 좋은 노하우가 있을까 봐. 노하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두 시간 반 동안 꿈 얘기밖에 안 해. 환장하더라고. 저는 어떻게 하면 누구를 후원할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많이 만들지 이 얘기할 줄 알고 노트 펼쳐놓고 딱 했는데요. 꿈 딱 한 글자 줬고 그게 끝이더라고. 버디에거의 꿈, 애들의 같이 이루고자 하고 본인의 꿈, 파트너들의 꿈, 꿈, 꿈 이러다가 꿈 얘기만 두 시간 반 하고 끝내요. 제가 지금에 와서 20년 돼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꿈 때문에 사업했고 꿈 때문에 성공했구나. 여러분들도 이 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원에 나오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꿈의 수혜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꿈 적으라고 그러면 애들한테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우리 남편의 새 양복, 물론 그럴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우리 남편의 양복을 많이 입혀주고 뭐 해주고. 보통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먼저 적어요. 이러면 오래 못 간다고 해요. 본인의 꿈을 먼저 적어야 돼요. 본인의 꿈. 대부분 암회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인성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의 꿈을 다 적다가 본인의 꿈은 맨 마지막에 밀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꿈부터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라. 워드로 쳐라. 마음속에 품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노트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하건부터. 그래서 뭘 갖고 싶은지. to have, to go, 어딜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to do. 그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지. to be. 이걸 적는 거예요. 실제로 예일대에서 명문대죠. 3% 꿈을 적고 행동한 사람들 3%만 성공을 했지 꿈을 적지 않는 97%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꿈을 적으라는 얘기는 제일 간단한 시각화예요. 그래서 적죠. 그다음에 이 적은 것들을 천장에 붙여놓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 오디오 들으면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어서 침대 머리 위에 천장에다가 수석이라고 적어놓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이름도 수석아 이름을 수석아 이름을 수석아. 여러분들 더블다이아몬드 가고 싶으면 강아지 이름을 더블으로 집어. 더블아, 더블아 이런 식으로. 남편 이름을 더블아, 더블아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화장실에 항상 남자들은 면도도 하고 여자분들 클렌징도 하잖아요. 그 옆에다가 내 목표, SP로 가고 싶은 분들, 고SP. 2월 1일자 고SP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꿈도 적어놓고 식탁, 화장대, 자동차, 침대, 다이어리 이런 데에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림보드를 제작을 해요. 우리 보통 QDP 할 때도 그렇지만 꿈, 꿈부터 보통 작성하게 하고 드림보드 제작하게 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매일 보면서 시각화하면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다시 다 줍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보는 수가 있어요. 이 가족들이 보는 게 무섭습니다. 엄마, 시드니 간다며? 이 얘기를 애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엄마, 올해 다이아몬드 된다며? 여보, 올해 다이아몬드 된다며? 이걸 가족들이 계속 얘기해 채찍질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꿈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저희 그룹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모두 다 대부분 벤츠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매장에 가서 시트 냄새도 맡아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그 느낌 그런 거. 집 같은 것도 스폰서 집에 와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내가 사고 싶은 땅을 한 번 밟아도 보고, 어떤 분들은 흙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대요. 흙을. 내가 이 땅을 살 거야. 그래가지고 흙을 이렇게 담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사업이건 어떤 일이건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꿈의 크기가 크면 장애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고랑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이 크다면, 밖이 고랑보다 크다면 넘어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예요. 꿈이 코딱지만 하면요. 누가 거절 한 마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내가 얘기한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접어버립니다. 많은 일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네 뒷동산 오르려고 하는 사람과 큰 엘레베, 뭐야, 히발라야. 잠깐만, 여기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된답니다. 되시죠?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사업하는 것들을 선택을 믿고 일곱내 그가 나와가지고 움직였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시스템 내용을 모르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꿈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고 거의 대장로로 타다가 다 잃어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김재웅 사장님 혼자 달랑 남았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하는데 그룹이 그렇게 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큰 간절함은 뭐냐면요. 팀 만들어보는 게 간절했었어요. 팀, 팀. 진짜 간절했었어요. 지나가는 개라도,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내 얘기만 들어줄 수 있으면 옆에 앉히고 싶었다니까. 그게 첫 번째는 제일 간절했어요. 지금의 간절함은 뭐냐. 좀 인생을 너 이병안이 잘 살다 간다가 아니라 진짜 사람답게 또 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은 게 제 진짜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꿈의 안에는 꿈을 좀 구체화시키면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힘든지 아세요? 많은 지금 현대인들이 희망이 없어서예요. 아메이 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서입니다. 지금 오늘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저는 아메이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꿈도 없겠지만요. 꿈도 잘 없겠지만 목표가 없어서예요. 꿈은 있지만 목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표는 뭐냐. 제가 좀 앞서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꿈에 기간을 설정하면 목표가 되거든요. 진짜 원대한 꿈은 있어. 그런데 오늘의 꿈, 이번 일주일의 꿈, 이 꿈이 없어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메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메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없으면 성공, 실패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요. 실패 확률이 100%다. 100%. 목표가 없으면 실패 확률 100%입니다. 봐봐요. 택시를 탔는데 아무데나 가세요. 이거 봐서 미친놈 취급당해요. 공항 가서요. 대한항공 가서요. 그냥 아무거나 표 한 장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목표. 아니면 오늘의 목표까지 못한다면 이번 일주일의 목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목표나 또 꿈 외에 많은 리더분들이 앞서가는 리더분들이 꼭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부업 리스트, 포기 리스트예요. 투두 리스트도 있지만 포기한 리스트. 대부분 그래요. 얻고자 하는 것만 리스트 작성하는데요. 뭘 놔야지 얻지요. 봐봐요. 내가 하고 싶은 스태그레프트 다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임 다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어요. 버릴 건 버려야지 새로 지울 수가 있죠. 내가 담긴 그릇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지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포기 리스트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나중에 스폰서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TS를 단기, 중기, 장기. 저 같으면 단기는 SP, 중기는 에메랄드, 장기는 다이아몬드로 잡아줘요.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핀 안에 사업 설명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기 SP, 중기, 에메랄드, 장기, 다이아몬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내가 6년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다. 5년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다. 그렇게 정했죠. 그러면 역순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어요. 그럼 최소 3년의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3년의 에메랄드 계획. 그러면 3년의 에메랄드가 되려면 첫 번째 1년 안에 다 PT는 돼야지 PT를 복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순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계획이 나오면 1년을 다시 한 달의 계획으로, 12달의 계획으로 쪼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아요. 42.19km를 뛰는데 그까지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몇 킬로를 몇 분에 뛰고, 몇 분에 뛰고 이래야지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목표, 꿈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내용이 저도 오늘 꿈만 얘기하면 한 2시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짝 넘어가줘야지 또 스폰서분하고 또 꿈도 다시 한 번 정립을 다시 하고 내가 사업을 쭉 하고 있다. 2년째,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뭔가 지금 차라리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야 되는지 알아요? 꿈으로 가야 돼요. 그게 와이서스의 첫 단추입니다. 다시 꿈. 그래서 결단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고개도를 하겠다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결단은 뭐냐면요. 나는 이 사업을 꼭 성공할 거야라는 결단이에요. 성공의 반대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에요. 비성공자. 비성공. 그런데 비성공이 뭔지 알아요? 일단 여러분들 사업하시려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포기하는 게 결론은 비성공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시간보다는 중요한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 출장이 잡혔고 애 돌잔치, 옆집 친구 돌잔치가 잡혔어요. 어디로 가요? 회사 출장으로 가죠. 그건 뭐냐면 회사 출장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 약속보다 회사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메이 미팅이 있고 돌잔치가 있어요. 결혼식에 있어요. 골프 약속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리로 가죠. 아메이 미팅보다. 이러니까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아메이는 솔직히 여러분들 1년, 2년 하셨다.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족의 무슨 대소사 약속을 잡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형, 그날 어떻게 할 거야? 형, 날짜를 빨리 잡아줘. 왜? 형이 가장 중요한 거야. 왜? 형이 아니라 형이 아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 언제 미팅 없냐? 언제 미팅 있니? 언제 미팅 없니? 이걸 항상 봐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맞추죠. 왜? 저 사람은 목숨과 같이 원칙을 중요시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원칙이 돼야 돼요. 미팅을 갔다 안 갔다. 고개들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여러분들 흔들어요. 에이, 지난번에도 안 갔잖아. 오늘도 빠지고 우리 놀러 가자 속초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시는 게 중요해요. 원칙이 없으면 사업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원칙이 있으면 사업이 쉽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쪽에 또 어떤 분들은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한데 시간을 보내는 분들.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 뭔지 아세요? 테레이를 보는 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루 종일 그냥 누워가지고 게임하는 거. 아주 손바닥 지문이 없어져. 계속 밀어재겨가지고. 확 때려주고 싶죠? 옆에서. 그것도 밤에 얼굴이 버렇게 와가지고 귀신처럼 빛나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홈쇼핑. 제 얘기 같네 약간. 약간 그런 것들. 이게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한데 시간보니.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정리해서 뭘 하는 거냐. 고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프로들은 텐코를 하지만 초기에 계신 분들은 다섯 가지 고개도를 꼭 지켜나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뭐냐. 이 텐코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QTP까지 하는 분들한테는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텐코화 10가지의 핵심이죠. 핵심. 다른 말로는 핵이라고 해요. 핵.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10가지. 이거는 한 최소 주단위까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단위. 일 주단위까지. 첫 번째 책 읽는 겁니다. 책. 책. 매일 15분 이상 읽는다. 15분 읽으면 시간이 쭉 갑니다. 15분만 버티시면 돼요. 15분만. 책을 안 읽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록을 깨시겠다고 한다면 한번 책을 안 읽고 다이아몬드 돼보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시스템 바꿔드릴게. 책을 안 봐도 됩니다. 텐코화에서 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지만요. 책이 사람을 만든 케이스가 더 많다.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책은 마음의 근육이고 생각의 씨앗이며 지혜의 뿌리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단어 선택이 틀려져요. 제발 책을 좀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하는 카운셀링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도 안 돼. 계속해도 안 돼.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책 좀 보세요. 맨컨 리더십,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세요. 사람한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책 읽는데 안 바뀌는 분들. 종교를 가져보세요. 종교를 가져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다 안 하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얘기 절대 안 듣거든요. 저 사장님 알거든요. 그런데 싫어요. 제가 진짜 아메이만 아니면 제가 빨대기 한 대 때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진짜 지금도 소름 끼치죠. 지금 생각나나요 그분이. 성공은 하고 싶지만 그건 하기 싫다는 거지. 오디오 듣는 거예요. 매일 한 개씩. 지금 오디오로 다 이렇게 컨버전 해놨죠? 오디오 파일을 mp3나 이걸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다운받아가지고 어디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설거지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피 플러스 이번에 계속 하루에 6,500보씩 걸어야 돼요. 늘어났더라고요. 또 500보가. 그러면 이렇게 걸으면서 오디오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일거양득에 건강도 챙기고. 뭐예요? 또 뭐야 성공 마인드도 배우고. 저같이 사업 20년 한 사람도 다른 분들 오디오를 듣잖아요. 파트너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저한테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할 때 어려운 상대자 만날 때 꼭 오디오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를 꼭 듣고 갔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무서워. 그 오디오를 듣고 가면. 그게 바로 거절에 대한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긴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강사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 아니면 시스템. 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편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제 여기 옆에 모니터에 박지연 사장님이 제 밑에 바로 있어. 박지연 사장이 얼굴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박지연 사장님이 리액션이 좋아야 제가 강의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미팅입니다. 미팅. 주 2회 이상의 미팅을 참석하라. 지금 홈미팅이나 줌으로 하는 화상 미팅이죠. 이거 참석하는 거예요. 주 2회 이상. 이거는요. 아메이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요. 자영업자라고 하면 가게 문 여는 겁니다. 직장인들 얘기하면 출근하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 출근 안 해요. 그래놓고 사장님 제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똑같은 얘기예요. 샷다면 올리는 게 미팅. 미팅이 가는 게 샷다면 올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직장인들은 출근도장 찍는 게 미팅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억대 연봉을 요구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몽상꾼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미팅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제품 애용하는 겁니다. 브랜드 체인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부지런 떨면 돼요. 우리 집에 지금 떨어져가는 제품이 뭔지 빨리 좀 파악하셔서 미리 주문하면 오늘 오전에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우리 제품으로 쓰셔야 돼요. 저희가 옛날 사업할 때는 스폰서 분이 불씨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타사 제품은 다 치워야 돼. 환장하지. 그냥 막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스폰서 분이. 꿈. 꿈이 안 붙어있다. 그럼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드 체인지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브랜드 체인지 하는 모습이 소비자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P가 돼야 돼요. AP. 지금 ABC라고 그러죠? 브랜드 체험 공간이 돼야 돼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너 아메이 제품 많이 쓴다. 그래서 같이 써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거기서 감동도 전하고. 이게 소비자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제품을 써야지. 얼굴도 바뀌고 건강식품 먹고 마인드도 바뀌고. 머릿결도 예뻐지고 피부결도 좋고.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배는 축 늘어지고 얼굴은 각질이 우두둑 떨어지고 어깨 비듬이 떨어지고 피부에 탄력도 없고 입에서는 구치가 나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어깨 쑤셔 가지고 본인이 두들겨 대고 참 사업 되겠다.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남들이 쓰고 싶어하는 제품의 그 효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에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삼성 자동차 사장이 다른 거 벤츠를 끌고 다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리하는 거죠. 소비자 관리. 사업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빨래줄에 빨래가 많으면 빨래가 늘어져 가지고 빨래가 무거워 가지고 빨래줄이 쭉 늘어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폴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같이 마케터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저는 한 15명까지 강조를 해요. 15명 정도의 매니아를 찾으면 여러분들의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15명 소비자를 찾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파트너한테 전달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15명이 최소한 20만 pb만 쓰면 300만 pb 아니에요. 그러면 300만 pb 그렇게 쓰는 사람 2명만 복제하면 900만 pb 나와요. 여러분들이 50명 100명 1000명 소비자를 관리해 가지고 막 넉다운이 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15명의 소비자를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소비자 관리하시고 사업 설명 요즘에는 비전이 워낙 많고 해서 쇼10 월 10회 이상 사업 설명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아메에서 수입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 그걸 사업 설명하는 거거든요. 쇼 더 플랜. 쇼예요. 쇼. 이 쇼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보여주는 거예요. 납득시키고 강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쇼 더 플랜. 쇼 더 메뉴. 아시죠? 그냥 메뉴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하면 같이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들이 선택을 안 하면 소비자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마저도 하기 싫다 그러면요. 그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쓰게 놔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쇼 더 플랜. 월 10회 이상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요. 1대 다수로 하는 거 너무 안 좋고요. 1대 1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술 먹으면서 또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상담도 나오겠지만. 또 신뢰 쌓기.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분의 능력 플러스 일관성 플러스 친밀감. 이게 신뢰 공식이거든요. 우회 중요하죠.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일관성도 중요하고. 참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예쁜 친구들 있죠. 친밀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데 여기에 분모가 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분모가 크면요. 결과값이 작아져요. 100분의 1 해보세요. 100분의 100 해보세요.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분의 100 해보세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대부분 신뢰라는 공식을 그르치는 것 중에 자기 중심성.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듯이 살면 제일 좋아요. 손해보듯이. 밥 한 끼 사는 거요. 내가 먹은 게 50%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박지원 사장님이 저기 보이니까 박지원 사장님하고 나랑 밥을 먹었어. 밥값이 12,000원 나왔어. 18,000원 나왔어. 18,000원이더라도 8,000원은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잖아. 결론 8,000원은 8,000원은 대접해 준 거야. 그것도 이유, 이씨 대접해 준 거야. 그런 그 돈 몇 푼에 본인의 시간 투자하는 거 그게 아까워서 못하다가 보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지금 온택트 시대에 여러분들 수시로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서로 안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결론은 관계 쌓기를 먼저 하는 거다. 관계 쌓기. 관계 쌓기 다음에 신뢰 쌓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0명한테 카톡 보내기. 예를 들어서 박지원 씨 있어요. 지현아 잘 있었어. 오늘 내가 카톡 쭉 보다 보니까 네가 생각났어. 우리 옛날에 스키장 같이 가서 같이 간 적은 없지만 죄송해요. 스키장 같이 가서 그때 하는 거 너무 기억이 난다.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나면 우리 같이 스키장이라도 가자. 좋지 않아요? 그런 문자 받으면 카톡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만 해도 우리 진짜 그 친구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인간성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그런 문자 하루에 몇 개나 받습니까? 카톡 받아요? 제가 또 인간 잘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받아요. 암에이 하는 친구들한테만 겨우 받지. 여러분들이 암에이 전달해 줄 사람을 늘리고자 한다면요. 이커머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동영상이 확확 날아가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뭐야, 뭐죠? 엘로케어 크리너? 엘로케어 크리너 같은 경우 동영상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거 본사에서 만들려면요. 용역 줘서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걸 암에이에서 만들어서 공유해 주잖아요. 그거 공유하기 자체도 힘들어하고 게을러한다면 암에이 할 수 없어요. 이커머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톡으로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누구 사업 설명하는 걸 퍼다 날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그건 맨투맨으로 하시거나 또 스폰서분들이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건강관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제품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제품이 뭐냐. 가장 경쟁력 있고 여러분들 성공을 기반이 되는 게 뭐냐. 뉴트라이트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저도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요. 머리도 들빠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저희 스폰서분들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이 우리 스폰서님이셔 하는데 스폰서가 허약해. 병자야. 막 지팡이 짓고 다녀. 그런데 우리 체인의 리더가 우리 스폰서님이세요. 우리 박지원 리더가 우리 스폰서님. 소개 잘 못해 주겠지.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병들들에도 소개해 주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기본 예의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책 읽고 오디오 듣고 미팅 참석하고 제품 애용하고 STP. 사업 설명하는 게 다섯 가지 코아다. 첫 번째 먼저 이 다섯 가지 코아를 먼저 잘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단 작성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꿈 작성했어요. 눈물 나는 꿈. 꿈만 보면 콧물 눈물 다 흘려. 진짜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딱 물어볼 때 5천 회로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꿈 없는 거예요. 제 꿈이요? 저 꿈이 제가 뭐더라. 뭐요? 뭐 갖고 싶은가요? 이거 그럼 꿈 없는 거야. 5천 회로 나와요. 그게 반증하는 예가 뭔지 아세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죠? 무슨 너무 떨어지는 별똥별이 무슨 꿈을 이루어져요. 별똥별이 떨어지니까 찰나예요. 찰나. 이 찰나 때 꿈을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 마음속에 꿈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지. 뭔 놈을 별똥별이 너가 꿈이 뭐냐 해서 이루어주겠어요. 딱 별똥별이 딱 보이는데 탁 떨어져. 그런데 우리 아버님 가남물 좀 낫게 해 주세요. 꿈이 탁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편찮으실 때. 우리 애가 입시야. 별똥별이 탁 떨어져.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꼭 붙게 해 주세요. 이게 딱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결단했잖아. 시간 구조 조정 시키고 게임 좀 덜 하고 텔레비 좀 덜 보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넷플렉스로 영화 하루에 두 편은 봅니다. 성공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 보세요. 두 편. 다이아몬드 되면 한 편. 트리플 되면 세 편.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안 돼. 시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도 할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 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고개로 하는 거다.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하는 거다. 세 번째로 넘어오면 뭐 해야 되냐?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명단 작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자들도 사업을 해야 될 이유 또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저 사장님 아기가 어려서 저 너무 바빠요. 저는 아메이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보면요. 아메이를 해야 될 이유랑 똑같다는 거죠. 사업자들도. 아이가 어리니까 해야죠. 애 꿈을 이루어줘야죠. 애 꿈을 뒷받침을 해줘야죠. 바쁘니까 아메이 해야죠. 언제까지 바쁘게 살 거예요. 그렇죠? 부자라면 돈이 많다면 사람 많은 일. 아메이 너무 좋지 않아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가질 수 있는 일. 보람. 책임. 이런 일. 그런데 실제로 명단 작성할 때 우리가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빼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해보면요. 걔도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야, 우리 박지원이 너 결혼 안 했죠? 했어요? 애기 몇 명이에요? 손가락으로. 없어요? 둘. 봐봐요. 제가 후원 명단에 적는데 애가 둘이야. 야, 얘는 애가 어린데 어릴 뿐더러 애가 둘이라서 못할 것 같아. 이래서 명단에서 빼버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애 둘 딸린 여자가 부업으로 뭐합니까? 애 어린 여자가 뭐해요, 부업으로? 못해요. 우유 배달도 못해. 아메이밖에 없어. 아메이밖에. 그리고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아메이 해야지. 애 없으면 뭘 아메이 해? 둘이서 생활 보조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지. 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애들 꿈도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아메이를 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몽땅 적어라. 왜 몽땅 적냐? 이 몽땅 적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약 비누 안 쓴다? 걔는 후월하지 마. 냄새나. 사장님, 쟤는 치약 비누 안 적어. 걔는 명단 빼도 돼. 그런데 아무리 안 씻는 애건 아무리 더러운 애도 치약 써야 안 써요. 쓰죠? 그거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들한테 뭐야,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서 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처럼 생각하면 명단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결론은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노트에다가 적으시고요. 처음 명단이 생각이 안 나면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졸업 앨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명단 다 나오지. 휴대폰에 카톡 친구들 한번 보세요. 명단 없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카톡 친구가 400명이야. 그런데 명단을 적으라니까 10명도 못 적어.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러죠. 그룹별로 작성하는 게 되게 좋아요. 가족,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거래처 그 다음에 내 직장 또 내가 남자 같으면 군대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에 어떤 모임 이 그룹별로 적으면 아주 명단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단까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명단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빌딩 계속 리스트가 계속 ING가 붙어야 돼. 늘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인대칭 잘하시라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 잘하고 대화 잘하고 이왕이면 불평불만 하지 말고 칭찬하고 불평불만 하면 여러분들 곁에 사람들이 은근히 피해요. 그런데 칭찬해 주면 자꾸 옆으로 오거든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박지연 리더 저희 식구예요?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지연 리더 진짜 너무 이뻐. 항상 자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칭찬 들어봐. 그럼 그 스폰서 옆에 계속 간다? 칭찬 들으려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미인대칭 하시면 자꾸 명단이 늘어나요. 그래서 명단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긍정성. 부정이 크냐, 긍정이 크냐. 그래서 평점을 3점 만점, 5점 만점으로 줘가지고 평점을 내려보라고 해요. 꿈이 갖고 있는 친구냐. 경제력. 아메이 제품은요. 진짜 극빈층은 못 써요. 아주 저소득층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있는 분들이 비누치약 쓰겠죠. 또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평점을 내려가지고 평점이 제일 높은 친구들부터 저는 후원하라고 해요. 이 친구들한테 사업 전에서 거절 선택을 안 받으면요. 서운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보다 나은지도 않고 나보다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거절을 받으면요.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저도. 그리고 실제로 후원 확률이요. 이 평점이 높은 친구들이 후원 확률이 높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평점을 내서 높은 친구들이 거절할 때도요. 상당히 예의가 있어요. 병환아, 설명해 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너무 비전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요즘에 조금 바쁘거든. 내가 하는 일이 좀 끝나면 한번 알아볼게. 그때 꼭 소개 자세히 해줘. 이렇게 상당히 젠틀합니다. 그런데 본인 하는 일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꼭 거절할 때 이 뭐야 뼈 때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골드 명단이라고 해요. 평점이 높은 명단들. 이 명단부터 노게임 받는 거 하는 거예요. 노게임. 예스 게임이 아니라 노게임. 노게임을 누가 많이 받았느냐. 야구 선수로 얘기한다면 허스윙을 누가 많이 했느냐. 그러면 홈런을 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함께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핵심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 메슬러의 욕구 5단계 중에 이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 자존의 욕구 이런 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성장 성공을 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꼭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맡은 바 분야에 꼭 성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아래 3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핍의 욕구예요. 결핍의 욕구. 결핍의 욕구. 이거는 성공의 욕구가 아니래요. 결핍의 욕구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거 먹거리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안전한 차 타고 싶고 이건 결핍의 욕구거든요. 이 똑같은 결핍의 욕구를 봤을 때 뭐냐 인스파이트 오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라는 말을 잘 쓰는 긍정적인 사람 우리는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원의 대상이에요. 인스파이트 오브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잘 쓰는 벼설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꼭 후원해라.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이런 말 쓰는 분들 이거는 체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진짜 그 조상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그 스폰서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형제다인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후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좀 기다려주시거나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여되면 여러분들 오늘 사업에 이만으시는 분들 새해가 됐으니까 꿈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아니면 다시 한 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결단 어디까지 결단이 됐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명단을 제가 오늘 강의 끝나면 명단을 다시 한 번 열어보세요. 명단들을 열어보면 명단들이 거짓말처럼 헬리포트의 마법사처럼 명단들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말을 겁니다. 지연아 나 좀 만나줘. 나한테 카톡 좀 해줘. 제발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나 치약이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명단들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까 성공의 8단계 중에 이 3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흰소의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흰소의 해랍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양화가 이중섭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서귀포 그 시장 앞에 이중섭의 생가가 아니라 생활했던 그 집이 있는데요. 아주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이에요. 거기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39살에 작고했습니다. 폐결액으로. 그래서 그 중에 대표작이 뭐냐면 흰소의 흰소. 흰소는 백의민족을 선택하는 흰색이고요. 소는 금멸함과 성실함과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한 그게 바로 동물이 흰소입니다. 소입니다. 소. 그런데 흰소가 소가 우리의 ABO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금멸하고요. 성실함. 거짓말 안 해요. 소가 소가 땡땡 치는 거 봤어요? 거짓말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ABO의 모습이 소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소의 해를 맞이해서 그 소와 똑같이 금멸성실하고 책임감 갖는 우리가 반드시 올해는 대박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